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자비 오빈특강의 박종수입니다. 우리도 유익한 생활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네이버 다음 구글 지도에서 무료 신규 업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포털사이트의 업체 및 지도 등록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외로 이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지금 네이버 다음 구글 화면에 떠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포털사이트나 지도에 업체를 등록하는 것은 무료이나 상단 요출은 유료로 되겠습니다. 검색해서 나오게 되면 무료로 노출이 되기 되는데 광고라고 붙거나 AD라고 써있거나 느낌표 붙어있거나 포털 광고 쪽에 붙은 게 맨 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경쟁이 칠하지 않은 업종이나 상호명은 지역 키워드로도 노출되기도 합니다. 유료 광고는 상위 노축을 보장하기 때문에 항상 위로 올라오게 되지만 업종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무료로 등록을 꼭 하시고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생각해서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하고 처음부터 꼭 하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매장 홍보나 고객 방문을 위해서는 포털사이트나 지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카카오 구글 지도에 등록을 해서 고객 방문하는 창구를 확대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프로세서로 직접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세번째 내용 보면 상세 정보 등록을 통해서 방문 고객의 긍정적 이미지가 상승한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필수 요소도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회사가 진짜 있나? 이 매장이 있나?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국 같은 것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SNS 연동을 비롯한 사진 및 상세 소개 등 다양한 정보 등록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세한 사진만 내부 사진만 많이 등록을 해놓고 해도 아 여기가 이쁘다 특히 매장 같은 경우는 이쁘다 멋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참석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뭐 메뉴판 내용에 대해서 가격표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 SNS 연동시켜서 다른 자료들도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네이버 업체 등록하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지도도 같이 포함됩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닷컴으로 들어간다고 나오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업체 등록이나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치면 되는데요. 네이버 업체 등록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네이버 업체 등록이라고 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 플레이스라기 맨 위에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다시피 신규 업체는 신규 등록의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들어가면 되고요. 신규 등록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쭉 하시면 되는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아이디에 있으니까 그냥 로그인 자동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검색해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네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를 통해서 이미 등록되었는지 업체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 내역을 조회하고 필수 정보 입력, 3세 정보 입력, 등록 지적 완료 이 단계로 쭉 순서되어 있는데 그리 어렵지 않고요. 기본적인 내용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업종이라든지 뭐 주소 아까 얘기했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등록해도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가서 해보시면 되니까요.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서 업체하는 건데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지도 포함해서 되는 내용이고요. 레지스터, 서치, 다음.net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음 검색창에서 다음 검색 등록이나 지도 등록이라고 치면 들어가는데 아까 이게 검색이랑 지도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는데 다음도 비슷한 순서대로 이게 등록수점이 쭉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신규 등록하기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검색 등록 선택이 있습니다. 사이트 검색, 사이트엔 지도 검색, 지역정보 검색, 블로그 검색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면은 지역정보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로 등록하는 게 있고 사이트 검색은 홈페이지로 검색하고 있고 둘 다 하는 게 있겠군요. 나눠서 하십니다. 홈페이지 주소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전화번호로 따로 검색 등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둘 다 등록하는 게 낫겠죠. 따로따로 등록하게 되면은 이건 등록돼 있고 이건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둘 다 하시는 게 나으니까 그걸 좀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블로그 주소로 따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쭉 하시면 되는 거고 잘하다가 궁금한 거나 모른 적 있으면 언젠데 댓글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구글 검색 등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을 많이 쓰지 않고 특히 지도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을 많이 쓰게 돼 있는데 구글 같은 데는 아무래도 검색량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모바일 앱에 기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구글을 검색을 되게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글도 등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창에 마이비지니스나 구글 지도 등록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자 마이비지니스라고 치겠습니다. 비지니스라고 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화면까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걸 해야 돼서 상관없는데 눌르게 되면은 화면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지지금고 관리하기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바로 검색으로 들어가는데요. 딱 누르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는 비슷한데 아까는 한창에서 다 끝난다고 보면 이거는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고 저는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화면이 뜨는데요. 안 만든 상태에서는 똑같이 이제 회사명 뭐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회사명, 주소 이런 것들 쭉 입력하게 되는데 저 특이한 사항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것들은 홈페이지에 다 등록되고 메일로 결과를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메일로 등록되는 거 한 하루 이틀 며칠 정도면은 바로 등록돼서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해당 주소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주소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인정 코드를 반성해서 실제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편으로 엽서 발송이 나와서 이 주소로 코드가 포함된 엽서를 받습니다. 라고 해서 도착하기까지 최대 17일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라도 이제 실제로 보내는 쪽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입니다. 해외에서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편물을 받으시면은 우편물을 내용에 보면은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야지 인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아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메일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메일 등록으로 인증이 됐다는 게 날라옵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며칠이면 끝나고 이제 구글은 최대 뭐 한 2주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프로세스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에 좀 더 최적화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검색에서 나온 것들은 구글이 잘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등록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늘은 네이버 다음 구글 이렇게 포탈 검색 사이트에서 지도와 업체 등록을 무료로 신규 업체 등록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특히 자기가 있는 지역에 지도가 등록이 나와야 되고 검색했을 때 사이트나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어야지 고객과 신뢰도 주고 인지도 높은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을 다 유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마트 플레이스 하시면 되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다음 지도 검색 검색 등록이나 지도 등록 하시면 되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마이비즈니스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댓글로 언제든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나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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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